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지상세계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이 수많은 교회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시고 명하신 것을 가르치고 있나 하는 이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열어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또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분부를 그대로 준행하고 또 따라야 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우리 믿음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그 길들은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또 천국길이요 죄삼의 그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천국에 그 누구도 잃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어떤 법칙과 구원의 도리를 전부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세계에서 하늘로 올리오시면서 최후에 남기신 그 말씀이 계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족속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지상세계를 바라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이 가르침이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린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숫자는 정말 해변가의 모래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너무나도 참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 어느 교회에서도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교회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전파하신 그 교훈과 가르침이 교회 내에 당연히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이 세대가 일이 될 줄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성경의 예언의 모든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세대를 바라보니까 참부가 하나님의 어떤 올바른 뜻대로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신 하나님이신 거로 그 내용들을 아셨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그대로 또 가르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안식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적 침례를 주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가 전파하고 전도해야 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어떤 그 범위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들이 한부 담겨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이 여기에 개입이 되거나 다른 가르침이 인류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가 된다면 그 어떤 인생도 구원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이제 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믿느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허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해를 수 없는 무리들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을 지키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결부되어 있고 죄사함이 결부되어 있고 천국 영광이 거기에 결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죄사함을 얻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 그것을 과연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대로 또 가르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가 그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간명하게 표현한다면 거짓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그 가르침 가운데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영생을 얻으라 하신 이와 같은 가르침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시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이와 같은 가르침인가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언약의 6월절 새언약의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지킬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그 은혜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다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1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가하는 것이 어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나니라 내가 저희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또 따르고 진실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틀림없이 뭐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희는 내 양이 아님으로 나를 믿지 않지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다 듣게 돼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러니 내가 저희에게 반드시 하나의 어떤 표징을 줄 테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영생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천년 전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하시게 될 때 어떤 절차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을까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그 교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믿기만 하면 뭐 구원 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런 등등의 수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길들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음란이라 하꼬였습니다 그 다음 54절의 말씀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갖는다구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55절에 계속 봅니다 내 살은 잠된 양식이오 내 피는 잠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하고 나도 그 안에 가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마태복음 26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대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와 이 6월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6월절 장면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18절입니다 카르사대 성하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지켰습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하꼬였습니다 6월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고 뜻이 담겨있고 분부하심이 담겨있는 이와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무엇을 행하는 절기일까 26절에 가서 말씀 계속 살피겠습니다 6월절 예식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무엇을 가졌다고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즉 6월절 떡을 가지고 축사에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을 주심에 가르사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는 6월절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즉 내 살이라고 하시면서 6월절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포도주가 담겨있는 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에 가르사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구했습니다 28절입니다 이것은 6월절의 그 포도주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니라 구했습니다 6월절 떡을 가르켜서 예수님의 살로서 즉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체로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고 6월절 포도주로서는 이것이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다 6월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한 외식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규례를 통해서 전부 완성시키셨습니다 즉 6월절의 떡과 6월절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이와 같은 약속을 이제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이 약속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 내 말을 순종하고 다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영생은 줄 수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 인류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약속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 6월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6월절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켰던 거룩한 예식이고 우리 인류에게 분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룩한 어떤 규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을 언약으로 표현할 때는 새 은약이라고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보금 우리 22장에 동일한 6월절 지키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 보금 22장 7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르사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뭘 예배하라고요 6월절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 분부 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의 어떤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류에게 그 모든 가르침을 주시는 이와 같은 거룩한 절기가 바로 또 6월절이죠 6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하라 9절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럴 시대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들하라 그리하면 제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분부대로 만나서 뭘 준비했다고요 누가 준비했습니까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6월절을 그대로 준비하고 지키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여기서 때는 무슨 때입니까 6월절 그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셔서 6월절 거룩한 만찬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라고요 내 몸이라 6월절 떡을 가르켜서 내 몸이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행하라 반드시 6월절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절기입니다 누구의 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부시용 또 우리 거룩하신 3위로 본다면 성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분부 아니시겠습니까 20절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이와 같이 하여 가르사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분부했던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감남산에서 하늘로 성천에 올려오실 때 그 모든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가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다면 오늘날 전세계 모든 교회가 6월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새언약 6월절이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거포 분부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저희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다 그리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주는 그 모든 방식과 방법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6월절날 6월절떡과 6월절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영생이 이를 수 있도록 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걸 반드시 행하라고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크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어느 교회에서도 6월절이 없으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무하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두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다만 하늘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라 하고 했습니다 분부하지 아니한 것이 오늘날 이 세상 모든 교회 속에는 참으로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부하신 것은 배청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여주여 하고 예수님이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내 양이다 또 내 자녀다 이렇게 인처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정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아무도 멸망케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 천국에 이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영생인지에 대해서 우리 요한일서 5장의 말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5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커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가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이 증거라고요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까 영생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묶어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촌 안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해변가에 모래알 같은 많은 교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각자가 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스스로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신 하나의 어떤 증거를 여기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틀림없이 그 속에 영생을 주신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생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라고요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하고 행하게 될 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오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증거를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70억 인류인생들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원약의 유월절 귤의 안에서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먹고 마신 그러한 물이나 그런 어떤 단체가 있다면 어떤 단체입니까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의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들은 많지만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도 유월절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은 처음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친히 본보이시고 친히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 인류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절차와 규례를 사보검서에 전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상세히 지금 설명 해놓으신 이와 같은 내용을 성경 속에 마치 없는 것이냐 배제시켜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에 피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그런 어떤 규례나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는 다 믿기 때문에 자기 안에 정거가 있다 6월절 지킵니까? 하고 물어보면 6월절 지키지 않는데요 6월절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안에 정거가 있다면 그 정거는 누구의 정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거하신 그 정거인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입과 입술로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모른다라고 손사리를 치실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와 권능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울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믿는다 또 너는 내 양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뭘로 세우셨습니까? 6월절 세원약이란 진리로서 영생주시는 것으로 세워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6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술로서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말만 가지고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찾아 봅시다 10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크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크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니면 아니냐는 부정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크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가 6월절의 그 떡과 6월절의 포도주로서 크리스도와 더불어서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한 몸이 됐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하게 크리스도의 보힐의 피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 떡과 그 포도주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허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세상 모든 인류가 지킬 수 있도록 전파라고 하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면 장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빼버리면 천국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전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시원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꼭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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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